고3, 근데 넌 참 편하다. 제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아니긴 뭐가 아냐, 너 때문이라며. 죽고 싶냐? 주세요. 주세요. 지쳤나, 이게. 짜증나네, 진짜. 너 뭐라 그랬냐? 야, 놔봐. 너 뭐라 그랬냐고. 네가 들은 게 맞아. 짜증난다고. 미친 새끼가 말을 끊게. 내가 원래 혀가 짧아. 말도 끊어먹고 싸가지도 끊어먹었어. 그러니까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. 네 새끼가. MMA 권까지는 clip과도 몰라서.